안녕하세요. 니와의 윤리교수입니다. 항상 구독하여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6급 독해 1부분, 오류가 있는 문장 고르기 H6115-58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보시죠. 내 수이와 한 수이와 화 수이와 정분의 상승. 그런데 저는 위인의 환자의 동칭, 혹은 그 위인의 인도 정공. 내 수이와 눈물이죠. 한 수이와 땀이죠. 정분 성분 요소가 상승. 담자죠. 인도 이기다. 흑대가다. 내 수이와 한 수이와 눈물과 땀에 화学 정화, 향수, 화학성분은 비슷합니다. 닌, 잔죠. 눈물이죠. 눈물은 전형 위인이 당신에게 환자의 동칭, 동정으로 바꿔주고 호죠. 땀이죠. 한 수이죠. 땀은 최크의 위인이 인도 정공. 당신을 위하여 성공을 획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땀은 화학성분이 비슷한데 눈물은 당신에게 동작만을 얻게 해 주고 땀은 당신에게 성공을 얻게 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틀린 부분 없죠. 두번째 문장이요. 두번째 문장이요. 의적, 음력, 정월, 2월, 3월, 3개월을 얘기하죠. 라이린, 이르다, 다가오다, 와누, 만물, 후수, 소생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2월 음력 초이틀이죠. 초이틀은 용이 고개를 도는 날입니다. 용이 머리를 든다는 이게 속담인데요. 이게 봄이 와서 만물이 소생하고 잠자고 있던 용이 활동을 시작하여 일련의 농사활동이 막 시작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북방에서는 이걸 출룡절이라기도 하고 남방에서는 이걸 답청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농사짓기 시작한 날이죠. 엎드려져 있던 용이 고개를 드는 것이라는 말은 중국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한 구절의 속담입니다. 그것은 봄이 왔고 만물이 소생함을 시작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는 건데 함정이 있어요. 카엘스라는 동사는 동사를 목적으로 가져요. 이것은 근데 SV가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동사나 동사상 사조를 주술사조를 목적으로 못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카엘스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완우, 카엘스, 후, 수 이렇게 되어있죠. 정답 다시 말씀드릴게요. 222. 롱타이토 4. 중국 민간 광에 류천의 이지연위 춘지 라이린, 완우, 카엘스, 후, 수 이렇게 되어야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카엘스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3번 봅시다. 4번 봅시다. 4번 봅시다. 4번 봅시다. 4번 봅시다. 5번 봅시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집중할 수 있어서 이를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틀린말 없죠. 성어 기억해두세요. 6급에 나오는 성어에요. 이 성어들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네번째, 랜의 일상 중 스친상후 유입부주에 꾸랑 크게 면치. 이체 조조시의 가능. 단 예후이 수취 헌더 정공도 지위. 스친상후는 앞뒤를 생각하다죠. 유입부주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 꾸란 물론 뭐 뭐하지만 지위 찬스 기회죠. 사람의 일생 중에는 앞뒤를 생각하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일부 일을 잘못할 가능성을 거의 미인치 면할 수 있습니다. 틀릴 일을 잘못할 가능성을 면할 수는 있는데 단 예후이 가능이죠. 많은 성공할 기회를 수취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재지 말라는 거죠. 스친상후 기억해두세요. 6급 성어에요. 유입부주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 그런데 일상 중 스친상후 유입부주에 꾸랑 크게 면치. 이체 조조시의 가능. 단 예후이 수취 헌더 정공도 지위. 좋은 말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